네 안녕하세요 본포인트 조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ELK의 통합 로그 시스템을 활용한 좋은 IT 보안책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다른 유명한 유튜버에서는 이렇게 책을 소개하면 출판사한테 몇백만원씩 받는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렇게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책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도 IT 보안책을 많이 썼지만 국내에 많은 분들이 IT 보안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저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지식도 공유하고 저도 배우고 그분들도 많이 배우고 서로 그러한 커뮤니티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 책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ELK 통합 로그는 도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강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ELK에 대해서 제 관찰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ELK라는 것은 엘렉트리 서치, 로그 스택, 키바나 이 세 개를 우리가 ELK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은 오픈 도구로 공개가 되어 있고 일부 엑스펙이라는 기능들, 그 다음에 기타 이어 몇 개 정도가 유료로 라이센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좋은 통합 로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무에서는 스플렁크나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최근에 ELK가 버전업이 되면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특히 파일 피츠라는 것, 이쪽을 통해 가지고 각각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하는 것, 그 다음에 시스템 쪽에서 발생하는 그런 다양한 로그들을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ELK를 통해서 빠르게 인덱싱을 하면서 비주얼라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보면은 이러한 대시보드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이거 외에도 네트워크 패킷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외부에서 가져오는 그런 파일 형태들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IT 보안 쪽에서도 최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 시스템, 우리가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것, 그 다음에 개인 PC 오피스만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로그들을 한쪽에서 모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상징후 탐지들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이 관점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 엘렉트리 서치 SELK 구축과 웹 해킹 분석이라는 책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자 추천 이유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ELK 통합로그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공부하는 입장에서 여러 책들을 좀 살펴봤는데 사실 외국에서 번역된 책들이나 일부 국내의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IT 보안에 맞춘 책들은 아니고요 특히 이제 외국에서 번역된 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버전이 나중에 이제 예전에 나왔던 버전들이 이제야 번역이 되면서 조금 안 맞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 보안을 다룬 유일한 국내 책인 거죠 그래서요 제가 생각하는 국내 책입니다 일부 책에서도 ELK를 좀 다루고는 있습니다 근데 ELK를 중점적으로 다룬 것이 아니고 하나의 그냥 도구로서만 잠깐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IT 보안에 대해서 어떤 침해 사고 분석, 침해 사고 대응을 할 때는 앞에 우리가 IDS, IPS, 이 침입탄지 시스템이나 침입차단 시스템에서 이 수리카타 룰 아니면 스노트 룰을 같이 반영을 해서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공부할 수 있는 또 책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웹패킹 공격에 대한 패턴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탐지로를 어떻게 개발을 하는가 또 이 개발된 룰들을 여기다 반영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로고들을 이제 ELK 쪽에다가 어떻게 저장을 하고 그걸 인데싱을 하고 또 그거를 키바나를 통해 가지고 비주얼레이션 하는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패킹에 대한 공부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뒤에 좀 단점을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다 이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케이셔드 주니어나 그 다음에 여러 이제 국가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취업준비생분들을 통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통합로그 시스템이나 침해사고 분석을 할 때 이 ELK를 합니다 강의 중에 하나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은 ELK라는 것들이 많이 들리다 보니까 프로젝트로 많이 반영을 해요 그래서 모든 프로젝트에 이제 통합로그 대시보드를 만든다라고 한다면은 ELK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프로젝트 취업이 먼저 우선순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게 되는 건데 그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하나의 필수 아이템 책이다라고 저는 과감하게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자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요 단점은 뭐냐면은 이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굉장히 두껍다니 좀 두껍습니다 근데 이제 700페이지가 넘어요 근데 이 한 페이지의 한 페이지가 내용이 알찹니다 알찬다는 것은 뭐냐면은 한 페이지에 많은 그림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많은 그림들이 이게 많은 그 한 페이지에 많은 그림과 글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익기의 가독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익기가 조금 불편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글들이 있다 보니까 또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이렇게 좀 간격이나 아니면 안에 있는 글에 대해서 조금은 이렇게 한글로 좀 더 이렇게 표현을 해줬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그래서 편집에 대한 좀 아쉬움은 있는데 사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700페이지가 넘다 보니까 만약 이것들을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종이 재질과 그런 것들을 사용했다고 한다면은 10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판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집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러한 저의 입장에서는 이런 단점들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이 이제 ELK 앞부분에 이제 ELK에 대해서 다루는데 사실 ELK에 대해서 처음에 접하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패킹에 대한 패턴들을 다루게 되는데 그 웹패킹에 대한 입문 부분들은 조금 부족한 것은 있어요 하지만은 분명히 이거는 입문자를 대상으로 한 책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기 전에는 보기 전에는 먼저 다른 어떤 선수 지식들 IT 보안에 관한 선수 지식들과 그 다음에 웹패킹에 대한 선수 지식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좀 어렵지 않게 이제 접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것이 지금 현재 리눅스나 윈도우 그 기반에서 이제 프로그램들이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간단한 여러분들 명령어나 그런 이해들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그냥 다른 것들을 공부하시면서 아 이렇게 ELK 통합 누가 하는구나 실무에서 이렇게 어떠한 데이터가 많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이상징후 탐지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책이라 그리고 추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 책을 보면서 너무 어렵다 생각하면은 또 저희 거 강의들도 조금 홍보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 강의 같은 경우는 IT 보안을 위한 ELK 인프론에서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앞에 있는 요 책과 같이 보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요거에 교과서를 요걸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많은 컨텐츠들을 같이 좀 만들었으면 더욱더 좋은 강의가 될 수 있었을 건데 저희 강의 같은 경우에도 이제 ELK와 그 다음에 최근 이슈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최신 동향들을 넣은 그런 강의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먼저 보시고 요 책을 보셔도 굉장히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관심 가지시라고 요 책도 추천할 겸 저희 강의도 한번 추천 관심을 가지시라고 영상으로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